다 그런데 다 도주님 도주님 메가 사람을 물면 뭐라고 하게요 메가 사람을 물면 뭐예요? 주정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아 안 웃으려 그랬.. 안 웃으려 그랬는데 흠흠 안 웃었어요? 내가 좀 데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에요 설렁탕 아 총을 대충 쏘면 설렁탕 아싸 이거 적어가서 부장님한테 알려줘야지 뭐라 아재야 부장님한테 알려줄라고 쓸라고 아재 기도를 하시다니 누구셨군요 아니야 사회생활 하는 거야 야 이 자식들아 너네가 사회생활 해봐 인형구 적고 있게 된다니까 어린 친구들 불편해요? 불편해? 야 이게 사회생활이야 뭘 불편해 웃어 웃어 그냥 재미없어도 웃어 그게 바로 사회생활이야 알아들어요? If you moment 그 소가 노래한다 그 소가 노래한다면 뭘까? 소송이 소송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저우쏭 그 소가 죽으면은 그만해 그만해 그 소가 죽으면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라 미친 거 아니야? 아 짜증나 너무 웃겨 아 짜증나